거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거제지역 노선 및 역사계획안도 함께 선정해 공개했다.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따르면 거제 종착역 입지 계획안은 4등면의 성내마을 언양마을 1원이다. 올해 초 공개한 초안에서는 대한 1이 상문동이었고 대한 2가 4등면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기재부 협의와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정확한 결과는 빠르면 11월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거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2년 8개월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30일 kdb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의 종결시한을 오는 12월 31일로 연장하는 5차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 계약의 종결시한은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됐다. 산업은행은 양사합병을 위한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심사가 지체되고 있어 거래 종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수합병이 늦어지는 것은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lng선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며 심사를 늦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도 14호선 거제 1운 남부구간 2차로 개량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확정 반영되었다. 이로써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수요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도 14호선 남부 1운간 2차로 개량사업은 남부면 저구리에서 1운면 지세포까지 연장 14.3km로 국비 2,022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완공되면 유명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연휴 이동에 따른 거제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휴 다음 날인 지난 23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 대부분이 타지역 접촉자인데다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도 지난 9월 8일 이후 10일 만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거제시 보건소에 따르면 30일 현재 거제지역 1차 접종자는 17만 7,616명이며 접종 완료자는 11만 5,464명으로 각각 거제지역 전체 접종 인구 19만여 명의 93.4%와 60.7%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지난 27일 아주동 989번지에 총 사업비 99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공사의 첫 삽을 떴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주요 시설로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등을 갖추게 된다. 거제신문의 유튜브 방송국 거제신문방송을 구독해주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거제섬앤섬길과 거제다크투어 가이드북 중 원하시는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